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공부 오늘은 일사를 보겠습니다. 사업사라고도 하죠. 여기서 사업은 어떤 일을 일정한 목적,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경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사건건을 보겠습니다. 네이버 사전에서는 사사건건을 해당되는 모든 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매사에 온갖 사건인 것이죠. 그러면 사건도 보겠습니다. 사건은 한가지 일을 가리킵니다. 두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뜻밖의 일어난 사고죠. 두번째는 사회적 관심이나 주먹을 끌만한 일입니다. 그러면 사사건건에서 일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한자를 보면 갈고리골이 있습니다. 부수가 됩니다. 갈고리골과 비슷한 뚜렐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총파력입니다. 그러면 위에 한자를 보기 전에 전체가 일사죠. 일사는 깃발을 단 깃대를 손으로 세우고 있는 모양입니다. 역사의 기록을 일을 삼아간다는 데서 일을 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한자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한일자와 입구가 보입니다. 한일자와 입구는 뜻지로 봅니다. 이것을 저는 음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음가가 없는 이응이 있다고 보면 뜻지 자체가 음으로 보이죠. 그래서 음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래에 크와 갈고리골 합해서 쿠가 됩니다. 부사입니다. 저는 이것을 쿠로 봅니다. 쿠 그래서 음쿠로 기억하셔도 됩니다. 음쿠 한번 써보겠습니다. 음쿠 갈고리골과 함께 일사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에 한자 갈고리골과 함께 한일과 함께 십이 됩니다. 하나씩 써보겠습니다. 시 갈고리골과 함께 십으로 봅니다. 이때 저는 왼쪽으로 올려 뻗는 선을 뻥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뻔으로 기억합니다. 뻥 뻔 꼭 기억 안하셔도 됩니다. 참고하시면 한자 쓰는데 편리합니다. 열십자와 함께 십으로 보겠습니다. 시 그리고 입구는 가나다라마 한글로 마로 보겠습니다. 마 그리고 한글 크가 있습니다. 크 모양을 닮았죠? 크 그러면 마크가 됩니다. 이때 마크를 영어 M A R K 마크로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전체가 십마크가 됩니다. 시 마 크 먼저 십을 쓰는 것이죠. 그리고 마크가 되는 것입니다. 십마크 또는 음쿠로 기억하셔도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죠. 그러면 마크란 말은 부어나 문자 어떤 뜻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음하기 전에 십자마크를 보면 이랍니다. 십자마크 십자마크를 보면 음쿠하고 이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억이 상승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음해 보겠습니다. 십마크 십마크 일사 십마크 십마크 일사 십자마크 십자마크 일사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쓰는 순서는 그대로 음쿠로 쓰면 정확한 흑선이 되겠습니다. 음쿠를 먼저 써보겠습니다. 음쿠 음 이때 음가가 없는 이응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크와 갈고리골 음쿠 일사 기억을 위해서 십마크를 써보겠습니다. 십 마 크 십마크 일사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